헬로헬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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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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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녀 하세요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뭔술 뭔술 어 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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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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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단한 간단한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본적이 없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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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보셨으면 알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게 들어왔으면 모를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What's in my bags 입니다 내 가방들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미노몰리스트 아니지만 미노몰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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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필요 없는거 있으면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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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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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예쁜 박스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냥 쓰레기 같은 것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예쁘니까 예쁘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거였죠 어쨌든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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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총 4개 4개 2 3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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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빌려옵니다 다 빌려옵니다 첫번째로 첫번째로 제일 작은 거 제일 작고 제일 최근에 썼던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서 쓰세요 왜 샀냐면 작은 핸드팩 같은 거 필요했어요 나갈 때 그냥 핸드포만 갖고 나가고 싶어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맛지갑이랑 핸드폰 넣고 사가는 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맞냐면요 이건 10불이었어요 1만원 1만원 정도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화장품 밖에 없네요 화장품 화장품 2개 화장품 2개 화장품 2개 화장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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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헤라 블랙쿠션이고요 헤라 블랙쿠션 헤라 블랙쿠션 그리고 다들 좋아하는 롬앤드 롬앤드 립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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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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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보통 다닐때는 다른거 가져갈 필요가 있으면 이거 가져갑니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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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 파랑색 헤드팩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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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백 이거 좀 더 그죠?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취직했을 때 선물로 받았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두워졌어요 여기 안에 뭐있냐면 기호통 카드 여기 일단 기호통 카드 있습니다 기호통 카드 기호통 카드 캠보라 기호통 카드 캠보라 기호통 카드입니다 네 여기에 아직은 핸드폰으로 찍고 탈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저는 아이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렸어요 이 마이크로 원래 안 들리는데 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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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놓칠 수 없는 아이보프로펜 이보프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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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이지은식스 같은 약이죠 제가 한국에 살 때 약국 가서 이보프로펜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사가 그래서 앞을 봤는데 이지은식스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은식스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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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다음에는 임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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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넣었습니다 왜냐면 뭐 이거 freshening up 해야할 때 이거 쓰면 되죠 이거는 Perfume in Osprey Illusions 향이라고 하고요 그냥 너무 귀여워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민망하지만 디오드런트 디오도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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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뭐 가먹는 날 가먹거나 뭐 더운 날에 필요하니까 네 가방 안이 있습니다 그냥 안 좋은 날에 저를 살려줄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물건 맞지는 않지만 이거는 보여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회사베스입니다 회사베스 회사를 무슨 회사인지 안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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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다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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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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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는 핀플 패치인데 이거는 제가 안좋아하는 핀플 패치라서 가방에 놓은 겁니다 저는 그 커스 RX 를 좋아해요 커스 RX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해요 왜냐면 이 사이즈가 있어요 뭐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이거라서 너무 좋은데 커스 RX 는 사이즈 더 약한데 뭔가 쓰는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섰는데 너 계속 사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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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조금 시끄러웁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이글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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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ening 업을 위한거죠 뭐 점심 뭐 먹고 이글립스 먹고 이글립스 배고픈데 밥 못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좋아요 이글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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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 주머니 마지막 주머니 주머니 아닌데 공간 마지막 공간 얘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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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원래 코로나 때문에 가방 안에 있었는데 좀 괜찮아질 때 가방에서 뺐거든요 근데 1월에 멜버른 공항도 갔고 시드니 공항도 갔는데 마스크 안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엄청 심한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뺐고랭할 때 마스크 썼어요 그래서 안아파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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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할거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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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아요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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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휴지 휴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는 뭔가 코로나 주문이에요 손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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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소독제 손소독제 손소독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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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 마지막으로 이 안경을 닦는 스프레이랑 이거 뭐라 하지? 와이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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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세번째 가방 세번째 가방 회사가 사준 가방입니다 회사가 사준거 회사가 사준거 핑골 보이시나요? 핑골 보이시나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네 회사 이름 있어요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핑크색 그런거죠 그런거죠 이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주머니 찾아요 주머니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검색해봤는데 이거 한 백불 백불 넘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너무 회사한테 감사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가방엔 칭찬많이 들어요 칭찬많이 들어요 누가 보면 나도 갖고싶다 이렇게 반응해요 이거 이거 일할때 쓰는 가방이라서 맞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노트북을 넣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재택근무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일하고 그렇게 왔다갔다 할 때 노트북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노트북 충전기 그건 재미없고 재미없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리고 휴지에 조금 더 있고 그리고 회사가 준 우산 우산 이것도 회사 이름이 있어요 조금 조금 보이는데 많이 안보여요 이거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 열고 들으면 자동으로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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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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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거고요 제가 산거고요 제가 산거고요 제가 산거고요 짐백이에요 헬스상가인데 쓰는 마이키 저스트 두엔 이거 큰 버전도 있고 작은 버전도 있는데 작은 버전이에요 그래도 커요 근데 이것도 주문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막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뭐 다른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일단 어 물병 헬스장 에서 운동할때 쓰는 물병 네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섞였어요 섞었어요 섞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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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그 헬스장 수공 이거 이곳을 떼서야 하잖아요 한국도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수건이 없으면 끼고 쓰면 안돼요 그래도 안쓰는 수건 없는 사람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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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모자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이지만 벨벳이에요 벨벳 벨벳 벨벳이라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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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모자 잘 안서요 왜냐면 제 얼굴이랑 제 머리이랑 올리는 모자 모양이 없는거 같아요 없는거 같아요 없는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뭔가 귀에 청소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혹시 모르니까 미니 미니 작은 거 있어요. 이거는 보디워시, 미니 보디워시, 체리 블러셈 향이고요. 철리 블러셈 향이고요, 철리 블러셈 향이고요. 컨디셔너, 펜티 미니 컨디셔너.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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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이것도 팬틴이에요. 팬틴이에요.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이것도 디오더란트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고있으면 이거 안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들리는게 더 중요하죠. 채쇠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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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끌.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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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다. 그리고 항상 보고싶은 영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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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